안녕하세요 자 7주차 무료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모레가 군무원 시험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내일모레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일단은 오늘은 7주간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공부하는 거니까 내일모레 시험 볼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문규정에서 맞춤법 공부를 좀 하고 마무리할 건데 시간이 길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게 나눌 거고 한 2시간 정도 생각해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눠드렸던 프린트랑 화면이랑 왔다갔다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한글 맞춤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본 수업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어문규정은 파트가 크게 두 가지예요 바르게 적기 파트와 바르게 발음하기 파트 그래서 바르게 발음하기 파트는 의문의 변동이 메인이 되는 거고 오늘 공부하는 건 이제 바르게 적기 바르게 쓰기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두 가지를 여러분 구별을 하셔야 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경우도 있고 뭐에 맞게 적은 경우도 있다 어법에 맞게 적은 경우도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든다면 일단 1단계는 되게 쉬워요 엄마 하늘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단계는 되게 쉬운 게 지금 이렇게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소리하고 표기하고 지금 뭐하지? 일치하죠? 이러면 말 그대로 진짜 소리 나는 대로 뭐했다? 적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발음하고 표기하고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적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가 되는 거고 반대야 굳이라고 발음이 되었는데 적을 땐 굳이라고 적었죠? 이러면 소리하고 적은 거하고 뭐하게 돼? 다르잖아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가 아니라 뭐에 맞게 적었다? 어법에 맞게 적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1단계 소리하고 표기하고 일치하면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고 발음하고 표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어법에 맞게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가 되냐면 펐다가 나오는데 이 펐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적을 땐 펐다가 되는데 발음은 펐다잖아 그럼 얘도 역시 뭐가 돼? 발음하고 표기하고 일치하지가 않죠 근데 얘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애죠? 우탈락하는 우불규칙이 되겠지 그치? 생각해봐 우탈락, 우불규칙이라는 거 불규칙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어법에 맞는 거야? 맞지 않는 거야?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지만 이미 불규칙이기 때문에 얘는 뭐에 맞게 적었다? 뭐에 맞게 적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어법에 맞게 적은 거 이게 이제 있다가 나중에 뭐로 번지게 되냐면 원형 밝혔니? 원형 밝히지 않았니? 이거랑 이어지게 되겠지 그치? 조금 이따가 되게 중요하게 볼 건데 예를 든다면 광대뼈가 드러나다 그치? 광대뼈가 드러나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실에 있는 책장을 바깥으로 드러냈다 기억나시죠? 그럴 때가 있어 드러내다 이런 게 있어 그치? 둘 다 맞춤 벌려 맞긴 맞아요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원형을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고 얘는 원형 밝힌 거 안 밝힌 거? 밝힌 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원형 안 밝힌 것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고 원형 밝힌 거는 뭐에 맞게 적었다? 어법에 맞게 적었다가 되는데 방금 제가 알려드린 거 접목시켜봐요 얘 발음 뭐야? 드러나다야 그쵸? 발음도 드러나다 적은 것도 드러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에 맞게 적었다 뭐 나는 대로 적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가 되고 얘는 여러분 발음이 뭐가 되는 거야? 드러내대잖아 그치? 발음하고 표기가 일치에 일치하잖아 일치하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역시 뭐가 된다 어법에 맞게 적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니 어법에 맞게 적은 거니 구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밑에 이 향은 별건 없어요 각 문장에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낱말과 단어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띄었는 게 원칙이야 근데 누구는 예외였어 여러분 조사지 그치? 조사는 앞말에 뭐 하는 거야? 붙여 쓰는 거죠 그래서 낱말과 단어는 띄었는 게 원칙이지만 누구는 예외가 된다? 조사는 예외가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3항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 표기법이 따로 있어요 로마자도 로마자 표기법이 따로 있잖아 시험에 한 번 나왔어 뭐라고? 외래어는 외래어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는다 라고 나온 적이 있어 행정직에서 마저 틀려? 틀리는 거예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이 따로 있고 로마자도 로마자 표기법이 따로 있단 말이야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음하고 모음의 명칭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기본할 때 하잖아 그치? 자음에는 기준이 있죠 이의 그치? 모음 이의에다가 해당되는 자음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되잖아 맞죠? 근데 예외가 뭐뭐였지? 기역, 디귿, 시옷 그쵸? 그래서 기역, 디귿, 시옷은 예외가 되고 나머지는 모음 이의에다가 집어넣으면 자음명칭 만들어지죠 맞지? 별건 없어 그리고 모음은 아야오요오요 유의이 이거 외워주시면 되고 가장 밑에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순서 있어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사전찾기 문제와 관련된 거니까 자음하고 모음 순서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겼을 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된소리, 오항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양말 뒤에 나는 된소리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여러분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된소리로 발음이 돼서 된소리로 적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소적세로 발음이 되니까 소적세로 적은 거야 어깨라고 발음이 되니까 어깨라고 적은 거란 말이야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냐고 소적세, 어게, 오바, 으듬, 아기다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겠냐고 안 나와요 그래서 1항, 2항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근데 다만 아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 여기거든요 국수, 깍두기 시험 되게 많이 나왔지 그치? 깍두기 딱지야 얘네들은 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발음하고 표기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발음은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데 적을 땐 뭘로 적어야 돼 예사소리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아까까지는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 된소리로 적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나오는 거야 특히 뭐 깍두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지 깍두기, 싹둑, 법석, 갑자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출제율은 제일 높아요 왜? 발음은 된소리인데 적을 땐 뭘로 적지 않으니까 된소리로 적지 않으니까 아셨지? 그래서 이게 일단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봐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안 적는데 다시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안 적어 그럼 말 바꿔볼게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라면 된소리로 뭐 할 수 있다? 적을 수 있다가 되겠지 그치? 이거는 뒤에서 나올 건데 이게 그거야 여러분 딱딱, 뚝딱, 쎅쎅, 쓱쌅, 쌀쌀 이런 애들이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쌍디그, 쌍디그, 쌍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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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시오 된소리로 적을 수 있다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쌍디그, 쌍디그, 쌍시오, 쌍시오 이러면 짭짤하다도 마찬가지야 그치? 쌍지읏, 쌍지읏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음절이 반복됐잖아 그러면 뭘로 적을 수 있다? 된소리로 적을 수 있다야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깍두기는 쌍기역 다음에 디귿이란 말이야 그치?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된소리가 되지만 적을 때 뭘로 적지 않는다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 깍두기로 적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깍두기로 적어야 돼 싹둑, 법석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이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밑에 아, 디귿받침 소리는 이거는 제가 안 만들어놨어 디귿받침 소리는 제가 안 만들어놨는데 적을 데가 없다 디귿받침 소리에서 여러분 뭐가 일단 중요하냐면 우덜은 한 번 갈까? 우덜은? 우덜은 한 번 갈까? 여러분 우덜은? 여기는 여러분 사실은 우덜은은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싸움에 뭐냐면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거는 시옷으로 적는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로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돗자리 시험에 나올 리가 없겠지 그치? 우덜은도 마찬가지로 우덜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나올 리가 없지 그치? 그치? 여기는 별로가 없어 다만 여러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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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덜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우덜은이야 뭐야 윗 어른이야 이 싸움이 되는 거지 그치? 요거는 제가 다른 데에서 다른 영역에서 다루는 건데 일단 한번 해볼게 오늘은 여기서는 여기서 없는데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일단 여러분 오랜만에 쓰네 이거 다 맨날 ppt 만들어 놓으니까 까먹어 가끔 가끔 까먹어 진짜 옛날에 다 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는데 ppt로 만들어 놓으니까 가끔 까먹더라 자 위하고 그 다음에 뭘로 갈 거냐면 위로 갈 건데 여기서 여러분 얘를 얘를 여러분 천천히 얘기할게 얘를 사이시옷은 아니거든 진짜 사이시옷은 아닌데 사이시옷처럼 생각하면 되게 편해져 알겠죠? 사이시옷은 진짜 아니야 근데 사이시옷처럼 생각하면 되게 편해 왜 그런지는 알려드릴게 요 싸움이 일단 있는 거고 그 다음 무슨 싸움이 있는 거야? 우 싸움이 있는 거야 1단계 이거 적기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거 많이 나오잖아 1단계는 얘로 적을 거야 얘로 적을 거야 알겠죠? 위, 위시야 아니면 우시야 요 싸움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1단계는 뭐냐면 위, 아래 구별할 수 있으면 얘네가 되는 거야 위, 아래 구별할 수 있으면 얘네가 되는 거고 위, 아래 구별할 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우시 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시작이 여러분 우더른이야 그래서 시작이 만약에 여러분 윗 어른이라고 한다면 뭐도 있어야 되겠어? 아랫 어른도 있어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윗 어른이 맞다면 아랫 어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위, 아래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더른이 시작이야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윗사람은 돼야 안 돼? 왜? 여러분? 아랫사람이 있잖아 쟤는 윗사람, 아랫사람 다 잘해준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윗사람 우더른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우돈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아, 이번에 집을 사는데 아, 좀 비싸게 샀어 아무래도 내가 뭐를 좀 준 것 같아 우돈을 좀 더 주고 산 것 같아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야 윗돈이 된다면 무슨 돈도 있어야 돼? 아랫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우돈이 되는 거지 그치? 우돈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고, 아이고 윗돌이 그 다음에 윗돈 이런 거랑 조심하셔야지 윗돌이는 여러분 약간 도리도리 이러니까 약간 뭐 같아? 일본말 같죠? 닭도리탕 이런 것처럼 그치? 닭도리탕은 요즘에 뭘로 순화하지? 닭볶음탕으로 순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약간 일본말 같은데 그거 일본말 아니야 알겠죠? 아랫돌이 윗돌이 할 때 이거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윗돌이 하고 윗돈이 뭐가 되는 거야? 위에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바지 같은 게 뭐가 되는 거야? 아래 옷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럼 여러분 우돈은 뭐야? 어떤 개념이야? 거돗 개념이죠 그치? 잠바도 되고 뭐도 된다? 점퍼도 됩니다 복수표준어예요 잠바, 점퍼 같은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우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1단계는 위아래 구별할 수 있으면 얘네가 되고 위아래 구별할 수 없으면 뭐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도 타고 윗돌이 윗돈 타고 뭐 하셔야 돼? 조심해 주셔야 돼 됐죠? 이게 1단계 위아래 구별할 수 있는 거 구별할 수 없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거야 이걸로 적을래 이걸로 적을래 그치? 자, 아까 얘기가 제가 뭐라고 했어? 이거 시옷을 무슨 시옷으로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했어 사이시옷이라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지 왜냐하면 여러분 천천히 얘기할게 사이시옷 다음에는 올 수 없는 게 있지 뭐 올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우리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올 수 없다라고 배웠지 그치? 그거 여기다 써먹으면 되게 편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예사소리거나 예사소리거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나 오는 거야 이걸 사이시옷처럼 여기면 되니까 그치? 그럼 여러분 위아래 구별할 수 있는데 뒷말이 된소리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거센소리가 온다면 누가 담당하는 거야? 얘가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위층 위쪽 위자 등등등이 되어버리는 거지 쉽지 그치? 그렇게 구별하시면 위하고 윗하고 윗하고 뭐가 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시험에는 우더른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했죠 윗더른 윗더른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거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디귿받침으로 적을 근거가 없을 때에는 시옷을 적는다가 되는데 여기 영역에서 나오는 건 없어 그냥 우더른이 다른 의미에서 이 의미에서 뭐 한 거야?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랑은 여러분 화면 보시면 돼요 파랑은 파랑은 뭐냐면 요 얘기지 뭐 그치? 우리가 배웠지만 기억나요 여러분? 발음할 때 예하고 레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발음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중 모음이니까 당연히 뭘로만 발음한다? 이중 모음으로만 발음하죠 근데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애들은 뭘로 발음할 수 있다?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논리는 뭐냐면 요렇게 단모음으로 발음이 되더라도 적을 때는 반드시 뭘로 적어준다? 이중 모음으로 적어준다라는 논리야 그래서 시계, 혜택, 폐품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요게 나오는 거야 요게 그치? 그래서 계속 계속은 불교 노래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게시판, 휴게실, 휴게소가 제일 많이 나왔지 그치? 맞춤법 문제로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휴게실, 휴게소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틀리는 거야 얘네들은 이중 모음 여의가 아니라 뭘로 쓰는 거야? 어의로 적어주는 애들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파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만 게시판, 휴게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밑에 프리 부분에서 여러분 두 번째 줄하고 아, 세 번째 줄에 뭐 나와요? 계양, 계제에 나오죠 그치? 얘네들도 다 뭐다? 단모음으로 적어주는 애들이니까 그거 넘겨서야 돼 3페이지에 나오죠 그치? 3페이지에서 그 세 번째 줄에 계양하고 계제 이런 거 나올 거야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셨지? 그래서 난도가 높지 않게 나온다면 아마 여기서 나올 거야 그냥 알겠죠? 그냥 뭐 학원 게시판에다가 무엇을 글을 썼어 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지 여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어의가 돼야 되고 휴게실, 휴게소도 마찬가지 어의냐? 여의냐?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셨지? 그래서 그게 파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항도 되게 쉬운 거야 구항도 되게 쉬운 게 방금하고 똑같은 논리 자, 적을 때는 반드시 뭘로 적어준다는 얘기야? 이중모음으로 적어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발음은 다 뭐가 되지? 단모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논리는 뭐야? 단모음으로 발음이 됐지만 적을 땐 반드시 뭘로 적어주는 거야? 이중모음으로 적어준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누구하고 누가 되는 거야? 닐리리하고 링크미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왜 많이 나왔을까? 낯설거든 그치? 아니 설마 여러분 시험에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거 이게 나오겠냐고 이건 약간 초딩 수준이잖아 그치 않아? 이거 틀리기도 어렵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안 나온다니까 설마 난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나오겠냐고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닐리리하고 링크미 내가 거의 낯선 단어야 그치? 얘는 피리가 되는 거고 얘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여러분? 링크미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낯설다 보니까 시험에 이 녀석 링크미 오너라 이러면 뭐야? 처음 봐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한 번만 눈여겨보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피리하고 링크미 부사거든 알겠죠? 농부가 뭐를 불고 있다? 닐리리를 불고 있다 이 녀석 링크 모지 못할까? 이렇게 쓸 때 쓰는 거예요 이중 모음으로 다 쓰시면 돼 어려울 거 없어 아셨죠? 나머지 그냥 다 확인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유력하고 나머지는 안 어려워 오케이 적을 때 이중 모음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음법칙과 관련된 맞춤법을 할 건데 두음법칙과 관련된 맞춤법은 여러분 출제율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요 난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중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정리는 이렇게 돼요 두음법칙은 다 알고 계실 거야 한자음 중에 일부 니은으로 시작하는 한자음이 맨 앞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은 대신에 뭘로 적어주는 거야? 이응으로 적어주는 거지 제일 쉬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개집녀가 되는데 여자로 적어주는 게 두음법칙의 얘가 되겠죠 두 번째는 리을이야 리을로 올 수 있는 한자어가 별로 없어 두음법칙 때문에 그래서 리을을 뭘로 바꾸거나 니은으로 바꾸거나 그래서 원래는 차가운 랭인데 랭면인데 뭐가 되거나 냉면이 되거나 그치? 아니면은 리을을 이응으로 바꿔주거나 이건 제 성이에요 진짜로 버드나무류 원래 버드나무류예요 근데 요게 두음법칙 때문에 되게 웃기지? 두음법칙이 성을 건드렸어 어 그래서 제 호적에는 유로 되어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웃기지? 성까지 왜 건드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유씨하고 이것은 류씨하고 달라요 여러분 유씨하고 류씨하고 달라 그러니까 내가 유씨 호적이 유 라고 적혀있으면 그냥 무슨 이상한 다른 유씨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유씨인 줄 알아요 류씨인데 여러분 유관순 열사 아시죠? 맨날 우리가 유유 하잖아요 그치? 똑같아요 버드나무류예요 몰랐지 그치? 요건 줄 알았지 진짜? 다르다니까? 웃긴 새끼들이야 왜 성을 건드냐고 두음법칙이 백년도 안된 새끼가 우린 백년 넘게 살았는데 우리 성시로 그치? 재밌는 건 북한은 두음법칙 있어 없어? 북한은 두음법칙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북한에 가면 류승범 동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진짜로 류승범 동지가 아니라 그치? 걔네들 그래서 왜 리발소 라고 하잖아 그치? 리승만 이렇게 하잖아 그치? 걔네들 두음법칙을 안 써 그게 보수적이죠 북한 애들은 보수적이야 배울 점도 있어요 너무 좀 고집도 있지만 보수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 북한 애들이 그래서 북한 쪽은 외래어 표기법이 있어 외래어가 있어 없어 거의 없다니까 거의 없어요 아이스크림, 얼음보승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보수적이죠 그치? 어쨌든 두음법칙이 뭔지 맛만 봤어 됐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 먼저 가볼게 니은을 이유로 먼저 바꾸는 거야 자 이제 출판 봐도 돼요 자 원래는 니어자, 니언세, 니오소, 니우대, 니토, 닉명이 되는데 두음법칙에 걸려서 여자, 연세, 요소, 유대, 이토, 익명이 돼버리는 거야 됐지? 근데 역시 별표 냥하고 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예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과 관련된 두음법칙에서 예외는 냥하고 년이 유일해요 알겠죠? 그래서 냥하고 년만 두음법칙에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알겠죠? 생각해보면 2021년 그치? 몇 년 이런 식으로 두음법칙 집에 안 받잖아 그쵸? 왜? 예외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냥과 년은 예외인데 자 부치밀 되게 중요하고 아까 부치밀하고 이제 부치미가 되는데 시험에는 맞춤법 문제 시험에서는 부치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 논리인데 뭔 논리냐면 칠판 잠깐만 볼래요 여러분? 칠판 잠깐 볼래요? 요거 이제 책에 없는 건데 자 봐봐 시작은 뭐냐면 시작은 뭐냐면 여 자 남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시작이야 사실은 이게 시작이야 자 봐봐 얘는 지금 몇 번째 음절이에요? 첫 번째 음절이니까 둠 잡아 안 잡아? 잡아준 거야 근데 여기는 둠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았지 왜 안 잡았을까? 몇 번째 음절이 아니니까 첫 번째 음절이 아니니까 둠 안 잡은 거예요 이해 되셨어? 그래서 둠 법칙은 몇 번째 음절만 잡는다? 첫 번째 음절만 잡는 거야 두 번째부터 잡아 안 잡아? 안 잡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 신녀성으로 적는 게 맞아 신녀성으로 적는 게 맞아 이 싸움이 되는 거지 공년불이야 공년불이야 남존업이야 남존업이야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쉬워 자 일단 신녀성 같은 경우에 여기가 여러분 지금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몇 번째 음절이에요? 두 번째 음절이지 그치? 그럼 얼핏 보면 두 번째 음절이니까 둠 안 잡을 것 같잖아 근데 얘는 나누기가 생명이에요 신녀성 이 파트 문제는 신녀성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말이야 여러분? 신하고 여성 이렇게 합쳐진 말이야 그치? 그럼 여러분 여자가 눈으로 봤을 때 몇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인데 신 따로 여성 따로 본다면 몇 번째 음절이야? 첫 번째 음절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둠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지 첫 번째 음절이니까 그래서 뭐가 맞는 거야? 신여성이 맞는 거야 공년분도 마찬가지 공에다가 연불 공에다가 연불이야 맞지? 이러면 눈으로 봤을 땐 두 번째지만 공 따로 연불 따로 보면 몇 번째 음절이야? 첫 번째 음절 역시 둠 잡아 안 잡아? 잡아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남존업이도 마찬가지야 여분에는 눈으로 봤을 땐 세 번째 음절이야 그치? 그런데 역시 뭐에다 뭐가 붙은 말? 남존에다가 여비가 붙은 말이니까 몇 번째 음절? 첫 번째 음절 그래서 역시 뭐가 된다? 남존업이도 맞는 거지 그치? 회계연도도 마찬가지 회계에다가 연도가 되어버리니까 몇 번째 음절이야? 첫 번째 음절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이게 맞는 거야 항상 이쯤 왔을 때 여러분이 복습하다가 어 어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 뇨는 예외라면서요 뇨는 예외니까 둠 안 잡는다면서요 근데 회계연도 왜 둠 잡아요? 혼자 쓰일 때 예외라고 혼자 쓰일 때 혼자 쓰일 때 예외가 되는 거고 지금 회계연도잖아 그치? 혼자 쓰이는 게 아니니까 예외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지 아셨죠? 혼자 쓰일 때 2021년 몇 년 이럴 때 혼자 쓰일 때나 두음 법칙이 예외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함께 쓰이는 거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맞춤법 문제로서 두음 법칙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지? 끝? 되셨어? 거기까지 일단 됐고요 한 장 넘기시면 이번에는 뭐냐면 11항으로 가는 거야 붙임삼은 별거 없어 한국여자대학교 한국여자대학교 이런 것도 준하에서 적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11항으로 갈게요 여러분 11항이야 이번에 이제 벌써 끝난 거야 니은을 이응으로 바꿔준 두음 법칙은 벌써 끝난 거고 이번에는 이제 뭐가 돼? 리을을 뭘로 바꾸는 거야? 이응으로 바꾸는 건데 여기는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자 원래는 량심인데 두음 법칙 때문에 양심이 됐고 룡 그치? 룡궁인데 용궁이 됐고 류행인데 유행이 되고 리발이 이발이 되고 레의가 예의가 되고 력사가 역사가 되는 거야 그치? 쉽죠 근데 역시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 아까 니은에서 예외는 량하고 년이었지 그치? 리을에서 예외는 리가 있고요 그 다음 책에 있어 뭐가 있다? 량이 있는 거야 이때 량은 여러분 아까 했던 량하고 달라 이건 되게 잘 안 쓰는 말인데 열차를 세는 단위명사야 열차 열차가 만약에 다섯 칸이야 그럼 몇 량? 오량 객차가 열차가 열 개야 열 칸이야 그럼 몇 량이야? 10량이 되는 거야 이해 되셨어? 보통 여러분 KTX가 몇 량일 것 같아? KTX가 18량이에요 18량으로 되어 있어요 18칸이에요 18칸 그리고 이제 생긴 지 한 5년 된 SRT가 보통 8량 짧아요 짧아요 잘 알죠? VIP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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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타겠어 내가 근데 이제 안 타겠지 이사 오잖아 아깝다 VIP 사라진다 VIP였는데 VIP라서 여러분 할인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객실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일반 돈 내면 특실 주고 막 그래 특실 가면은 요즘에 뭐 주는 줄 알아요? 특실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막 주워 먹는 거 있잖아 이렇게 뭐 땅콩 이런 거 줬거든요 요즘에는 그거 안 주고 마스크 줘 요즘 마스크 줘 마스크 하고 요만한 물 줘요 요만한 물 그래서 옛날에는 경과류 줄 때 이제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으면은 집사람이 우리 딸한테 아빠 요번에 또 특실 타고 왔나 보다 너 먹어라 막 이래요 근데 요즘엔 안 줘 마스크 주지 하여튼 VIP 사라진다 그때 쓰는 말이 량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리 끝이 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전체 두음법칙에서 예외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네 개가 되는 거지 정리해놨잖아 이건 없어 책이야 프린트는 없어 아까 량년 량리가 되는 거지 알겠지? 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두음법칙에서보다 예외라고 보시면 돼 아셨지? 그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붙임이 1에선 별건 없어 붙임이 1에선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 번째 음절에선 두음 잡아준다 첫 번째 음절만 두음 잡고 두 번째부터는 두음 잡아 안 잡아 안 잡는 거 모아놓은 거야 알겠죠? 그거 보기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여기 다만 여기 별표 한 번 치고 이게 여러분 두음법칙과 관련된 맞춤법에서 그냥 하라고 보면 돼 상중하 요게 뭔지 뭐 싸움이야 여러분 열율 리얼률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적지 마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 열율로 적는 경우와 리얼률로 적는 경우가 있어 그치? 많이 봤잖아 그치? 자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된다라고 했어? 니은과 모음만 외우면 돼 니은과 모음이면 열율이 되는 거고 니은과 모음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리얼률이 되는 거야 알겠죠? 제발 여러분 답답하게 야 적중률이야 적중률이야 아 이 새끼야 받침이 이응이잖아 이응이면 률이지 어? 야 그러면 그러면은 출석률이야 아니면 출석률이야 아 이 새끼야 기억받침 뒤잖니 률이지 그러면 실업률이야 실업률이야 아 비읍은 안 외웠는데 답답하지 이런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비읍이다 이응이다 기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가 맞다 아니다 니은과 모음이다 니은과 모음이 아니다잖아 그럼 여러분 비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은과 모음이 아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률이 되겠지 그치? 이걸 왜 외우고 있냐고 비읍을 왜 외우고 있냐고 하지마 뭐만 외우면 돼? 니은과 모음만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니은과 모음으로 끝나면 뭐가 되는 거고 열율이 되는 거고 그치? 열과 율이 되는 거고 니은과 모음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레얼률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지?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타율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타율 방어율 역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방어율이 되는 거야 알겠죠? 백분율 실패율 출산율 다 마찬가지 됐지? 그래서 앞말이 니은과 모음이면 열율 니은과 모음이 아니면 렬율 이게 두음법칙 맞춤법 상중하에서 하라고 보셔도 돼 됐죠 안 어려운 부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만약에 시험에 성공률이라고 하면 천천히 생각해 어? 니은과 모음이면 열율이었고 니은과 모음이 아니면 렬율인데 얘는 니은과 모음이 아니니까 뭘로 가야 돼? 률로 가야겠구나 하면 돼 알겠죠? 형태로 생각하지 마 형태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 논리로 들어가기 제일 편해요 되셨지? 여기가 왼쪽에 였어요 그래서 다만 이었어 그 밑에는 그러면 이제 별거는 없어요 그 밑에는 뭐 붙임 4가 나오는데 자 붙임 3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도 되겠다 아니 어 맞죠 넘겨도 돼요 여러분 넘기면은 오른쪽에 밑에 풀이 보이죠 풀이 그치 자 봐봐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역이용 연리율 연력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 왜냐하면 봐봐 이게 아까 그 영역이거든 아까 그 거기 그 신녀성이냐 신녀성이냐 그 파트란 말이야 신녀성 신녀성은 헷갈릴만 하지 그래서 걔네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역이용 역리용 안 나오면 하겠지 그치? 연이율리냐 연리유리냐 저거 연리율 나오겠어? 해외 리어행 난 다음주에 해외 리어행가 해외 리어행 간다고 나오겠냐고 시험에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와 안 헷갈리거든 그치 여기는 안 나와 근데 아까 신녀성 신녀성 공년불 공년불 회계연도 회계연도 꽤 헷갈리잖아 걔네 나온단 말이야 얘네들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나오면 땡큐지 뭐 너무 쉽잖아 그치?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예외는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돼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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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가 나와 그쵸? 미립자 오른쪽에 있지 그치? 자 봐봐 원래 여러분 접두사 미에다가 입자가 붙은 거야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신여성처럼 미하고 입자잖아 그럼 여기가 몇 번째 음절이야? 첫 번째 음절이지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원칙대로 간다면 뭐가 맞겠어? 미 입자가 맞겠지 미 입자가 맞는데 아닌 거야 미립자가 된 거야 예외야 소립자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수, 유탄 재밌다? 손으로 던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하고 유탄이란 말이야 총에 넣고 쓰는 건 총 유탄이잖아 맞지? 여기는 지금 유 배웠던 대로 첫 번째 음절이니까 둘 잡았잖아 그럼 얘도 원칙은 뭐가 될까 수 유탄이 맞겠지 근데 예외야 수류탄이 된 거야 알겠죠? 예외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저런 파렴치한 놈 할 때도 마찬가지야 파에다가 염치니까 원래는 뭐가 맞겠다 파 염치가 맞을 텐데 역시 예외로 뭐가 된 거야 파렴치가 된 거야 오케이 재밌는 건 몰 염치는 원칙대로 따랐지 그치 몰 염치 몰에다가 염치니까 첫 번째 음절에 두음 잡은 거야 얘도 원칙 들어간다면 뭐가 맞겠어 여러분 당연히 파 파 염치가 맞겠지 원칙대로 간다면 근데 예외라서 뭐가 된 거야 파렴치가 된 거야 오케이 시험에 낸다면 얘네보다 얘네가 그날 그래도 그치 그래도 조금 뭐 할 수 있을까 헷갈릴 수 있겠다 싶은 거지 되셨어요 요거 예외 기억하시면 돼요 끝 여기까지가 이제 미을하고 이응과 관련된 두음 법칙이었고요 졸려요 괜찮아 그래도 생각보다 나 한 10명도 안 올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역시 생각보다 예 많이 오셨어 예 그래서 나는 강의실 좀 좁은 대로 바꿔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약간 거리 두기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800km가 여기가 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난 괜찮잖아 더 뛰엄뛰엄 맞는 것도 좋지 뭐 그치 예 좀만 해 여러분 이제 10분만 더 하고 약간 쉬었다가 예 거의 1시간 10분 20분 끝날 수 있어 와 예 집에 일찍 가는 거지 그쵸 더워 죽겠는데 그쵸 낮에 집에 가려면 덥겠다 해 있어가지고 그쵸 좀만 참아요 여러분 좀만 참으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조금만 자 여기야 요번에는 요번에는 뭐냐면 방금은 여러분 방금 무슨 싸움이었어 리을을 이응 바꾸는 두음 법칙이잖아 그치 리을을 이응 바꾸는 두음 법칙이고 이제 마지막이야 리을을 뭘로 바꾸는 니은 바꾸는 두음 법칙이야 그래서 락원인데 낙원 레일인데 내일 로인인데 노인 뇌성이 뇌성 루각이 누각 릉하고 능 요 싸움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리을 대신에 니은으로 적는 두음 법칙이 되는 거야 되셨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붙임 1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동구릉하고 가정란이 되는 거야 동구릉하고 가정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여러분 거의 상중 사이라고 보면 돼요 맞춤법과 관련된 거는 오케이 왜냐하면 봐봐 여기가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요런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야 자 봐봐 이건 프린트에 없어요 프린트에 없는 거고 그냥 보셔도 돼요 맞춤법이잖아 두음 안 잡아서 란 릉 량 요 량은 여러분 아까 어떤 싸움이야 리을 이응 싸움이잖아 그치 근데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같이 공부하면 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리을 이응은 아까 전 싸움이잖아 지금 싸움은 뭐야 리을 리은 싸움이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같이 공부하면 편해 알겠죠 그래서 두음을 안 잡아서 란 릉 량 으로 적는 경우가 있고 두음 잡아서 란 능량 으로 적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천천히 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슨 뭐 식물 란도 아니고요 그치 어려운 란도 아니고요 여기는 뭐냐면 란인데 요게 뭐냐면 칸 칸 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에서 우리가 어떤 기사를 실을 수 있는 그 칸 그 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경제를 실으면 뭐가 되는 거야 경제 란 그치 이런 식이야 스포츠를 실으면 뭐가 된다 스포츠 란 이런 식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칸을 얘기를 하는 거야 기사를 실을 수 있는 칸 그래서 란 란이 있는 거 란란이 있는 거 이거 쉽잖아 무덤 그쵸 른과 능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수량 할 때 량과 양이 있는 거야 알겠죠 안 어려워 여기는 이제 뭐야 한자어일 때에는 둠 안 잡는 거야 한자어일 때에는 란 릉 량 으로 적는 거고 고유어와 외래어일 때는 뭐가 된다 요게 되는 거야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 경제란 이라고 했죠 경제란 스포츠 난 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책에 프린트해 뭐라고 실려니 뭐 어린이난 어린이가 고유어잖아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기사야 그러니까 뭐가 돼 어린이난이 되는 거고 왜래요 가심난 그치 스포츠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무덤은 여러분 웬만하면 다 한자어야 웬만하면 그치 그래서 궁금하면 서울 지하철 2호선만 검색을 해봐도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삼성령 옆에 설릉 그치 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정릉 그치 예전에 선수촌 있던 태릉 위로 올라가면 동구릉 겁나 많단 말이야 대부분 릉릉은 다 뭐야 한자어기 때문에 다 릉릉이 된 거야 근데 굳이 따진다면 이런 예시는 절에 없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면 의료 시절에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런데 합장해놓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사투리가 들어가서 애기능이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애기능 애기야 아기야 아기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아기능이라고 붙이는 거고 그치 야 이 무덤은 뭐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냥 알겠죠 만든 거야 야 이 무덤은 누구 무덤이야 18세기 때 우리 마을에 바닷가에서 밀려온 외국인인데 한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어 이리 뭔데 스티브야 아 그래서 무덤이 스티브 능이야 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마이클 죽이고 싶으면 마이클 능 해도 돼 마이클 능 해도 돼 알겠죠 그렇게 외래어와 관련되면 다 능이 되는 거고 요거는 행정직 기초에 나왔지 그치 식사량 수입량 수출량은 한자어니까 량량량이 된 거야 그치 오늘은 구름량이 많아서 라고 할 때 구름량이 된 거는 뭐니까 고유어거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행정직 기준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음법칙과 관련된 띄어쓰기 한 상중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상중 걸치는 애들이야 되셨지 역시 한 번 알면 오래 가요 오래 가니까 원리를 좀 기억을 하셔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와 란릉량과 관련된 두음법칙 맞춤법이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접두사처럼 쓰이는 건데 여기도 방금 공부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가 아까 그 싸움이야 신녀성 신녀성 아까 역이용 역리용 역리용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처음에 주구장창 나와요 자 레레월은 여러분 원래가 이거거든 레 레월이거든 얘네는 좀 특별해요 레월은 왜 특별하냐면 얘네는 이렇게 이루어진 말이야 레에다가 레월이 이루어진 말이야 이게 왜 특별하냐면 자 봐봐 원래는 여러분 쓰지마 책에 다 프린트해 있어 와 분위기 참 랭랭하다 야 그치 원래 차가 랭이잖아 근데 두음법칙은 몇 번째 음질에서 두음 잡아요 첫 번째 음질만 잡잖아 그래서 우리가 쓸 땐 뭘로 적어요 여러분 이렇게 랭랭하다 라고 하잖아 그치 오빠랑 저랑은요 오빠랑 저랑은요 뭐가 되는 거야 랭랭생 이에요 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몇 번째 음절이야 첫 번째 음절이니까 뭐가 돼야 돼 랭랭생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음절은 두음 잡는 거야 그래서 야 랭랭지 않다 할 때에도 랭랭지 않다가 되잖아 그치 첫 번째 음절만 잡는 거야 그럼 얘가 왜 특별한 거야 원칙대로 간다면 얘가 뭐가 되는 것 같겠어 네 랭월이 되겠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왜 얘는 네에다가 내가 붙은 말이니까 네에다가 랭월이 붙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봐 다시 생각할게 원래는 랭의 월인데 이렇게 이루어진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 얘도 나름 첫 번째 음절이고 얘도 나름 첫 번째 음절이잖아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랭랭월이 된 거야 아셨죠 그 다음은 되게 쉬워 그 다음은 되게 쉬워 상에다가 노인 그치 그러니까 상로이냐 상노이냐 상에다가 노인이니까 상하고 노인이고 중노동 비노동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여러분 시험에 시험에 나왔을 때 어마무시하게 헷갈리는 게 프린트 다 있다 여러분 이 얘기야 이 얘기야 지금 두 개 적어놓은 거 세 개 적어놨구나 네 이거 이 세 가지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거지 그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어 외우지 마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정답은 얘가 맞거든 일단은 알겠죠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실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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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 아니야 시험에 내가 실나건 실나건 외웠잖아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실나건 헝 실나건 일이 된다니까 나도 문제 풀어봤잖아 여러분 나도 문제 풀어봤잖아 내가 뭐 수업만 했겠어? 그렇잖아 진짜 헷갈린단 말이야 얘네들은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우는 거야 오케이 얘는 여러분 실에다가 낙원이 붙은 말이야 그 말이 뭐냐면 낙원을 실 뭐했다? 잃었다란 뜻이거든 낙원을 잃었다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실에다가 낙원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가 몇 번째 음절이 된 거야 지금? 첫 번째 음절이 된 거지 둠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게 맞는 거야 오케이 미치는 거 진짜 헷갈리는 거 근데 원리 생각해봐 생각해봐 경에다가 로당이야 경로에다가 당이야 경에다가 로당이야 경로에다가 뭐야? 당이 되겠죠 잘했어 경로에다가 당이야 잘했어 그럼 끝났잖아 그럼 로자 여러분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지 둠 잡아 안 잡아 안 잡지 그치? 그 뭐가 맞는 거야? 요게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미친듯이 헷갈릴까 적을 때 요렇게 발음이 경로다 그치? 왜? 이응 다음에 리을이잖아 그치? 이응 다음에 리을이잖아 뭘로 적어주는 거야? 발음 비음화에서 경로잖아 그치? 종로잖아 종로 경로로 발음하는 거야 발음이 경로 적을 때 경로 미친듯이 헷갈릴만 하지 그치? 발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시험에 경로당 경로당 발음에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 경로당 응 맞아 뭘 맞아 틀리는 거지 그치? 단어 외우면 안 돼요 공식을 외워야지 고랭지 마찬가지야 고 높고 랭 추운 땅이야 보통 강원도 가면 여러분 횡계 뭐 이런 데 가면 평균이 한 800에서 700 정도 돼요 고지가 700고지 800고지 횡계 가면 안반데기라고 네이버 치면 바로 나올걸? 그 꼭대기에 배추밭이 있어요 배추밭 비싸 그 배추 비싸 왜냐하면 되게 높은 땅에다가 추운 곳이야 추운 곳에서 배추가 되게 단단하대요 아삭거리고 맛있대 그래서 비싸 좀 거기가 그래서 고랭에다가 지가 붙은 거야 높고 추운 땅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몇 번째 음절이 된 거야 두 번째 음절이 된 거지 둠 잡아 안 잡아 안 잡아야지 뭐가 맞는 거야? 고랭지가 맞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어떤 단어가 와도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면 두 분 법칙과 관련된 맞춤법은 다 정리가 돼야 하는데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엔 이제 보너스야 그 다음엔 보너스야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 반복되는 거는 뭐 한다? 적는 거지 아까 했던 거야 그치? 딱딱 똑딱 뭐 이런 것들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연년불망 유유상정 누누이가 예외라고 봐도 되는 거야 왜 예외일까? 봐봐 넘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치? 넘겨야 된다 얘네가 왜 예외가 되냐면 봐봐 칠판 봐봐 왠 위에 있는 거니까 칠판 보셔도 돼요 여기잖아 아까 했던 거 랭랭하다 름름름하다 렴렴불망 린린린하다 그치? 그치? 록록하다 랑랑하다가 맞잖아 그치? 근데 몇 번째 음절이니까 첫 번째 음절이니까 두음 잡고 안 잡고 잡고 안 잡고 안 잡고 안 잡고가 된 거야 맞죠? 맞지?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원칙은 뭘 것 같아 얘가 원칙이겠지 원래 렴렴불망이니까 얘만 첫 번째 음절이니까 연렴불망이 되겠지 근데 연렴불망이 됐으니까 얘도 뭐가 돼? 그게 예외성이 되게 강한 거야 아까 내내월처럼 아까 내내월처럼 얘네들도 염! 여기다가 연불망이 붙었다 그건 아니거든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예외성이 좀 강한 거라서 따로 외워놓으시면 되고 시험에 딱히 안 나올 거야 맞춤법 문제일 때 시험에 야 유류향종이지 뭘 그런 걸까? 이 새끼야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유류향종이지 그치? 연렴불망이지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그냥 예외성이 있다 그 정도만 되는 거죠 아셨지? 그래서 거기까지가 두음법칙과 관련된 거였어요 됐지? 딱 떨어졌다 한 시간이 딱 좋다 되셨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10분 쉬고 와서 계속 진도 나갈게요 6분 쉬고 오세요 1시간